지배비를 지지배비를 엉덩이를 자슴한 바빠바이 이노반 뭐든가 안 나냐 추천냐 어때요야 에이에 한 가지 생각나고 12때 하이힛 주방도 갔다니 지금 혼자 버려야 돼 뻥뻥뻥뻥 짜증나니까 뻥뻥뻥뻥 걷기지마 뻥뻥뻥뻥 나의 귀에 따라 뻥뻥뻥뻥뻥 나의 목숨 언어도 오늘도 반짝이야 내 입을 줄일 것 같은데 내 말은 안에게 잡아줘 다 돌려줘 이제는 하루에 넌 내 목숨을 줄일 것 같은데 룩룩룩룩둑 내 눈에 띄는 날 룩룩룩룩이 이 기분이 룩룩룩떡 그는 내 눈을 룩룩룩떠 넌 나의 눈을 시켜주신 너의 목숨 모두가 또 말해라 생각하니 짜증나 내 나름대로 살았어 시간은 내게 그냥 들어간다 이러고 생각하면 죽겠어 끝까지 나 죽겠어 아니 그게 너의 그런 비행적인 말도 이미 너의 낫지 않은 일은 등등 내 맘 아파도 무얼지만 넌 내 가을 떠나주면 꼭 받겠지 넌 사랑해 모든 게 세상에 깨끗해 내가 내 이대로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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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, 3, 1, 2, 3, 4, 3, 4, 3, 4, 3, 3, 4, 4, 5, 6, 7, 8, 9, 10.